단 하나의 제품만으로 다양한 뷰티 활용법을 보여준 뷰티 101장 지금껏 이런 뷰티 컨텐츠는 없었어 뷰티와 삼행시의 만남 나의 뷰티 꿀팁이 씨가 된다 미아, 라노, 클로이 최종 3인의 꿀팁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 채널 고정 붓펜은 붓펜인 줄로만 알았다 펜처럼 세워보니 페이크 래쉬로도 쓰는 지베르니 붓펜 아이라이너 라이너가 지겹다면 브로우로도 쓴다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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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 썼다면 젤라이너 브러쉬로도 쓴다네 너의 매력을 모두 끌어올려라 현아 좀 아이유 좀 한가인 좀 마스카라 사용법 누구나 알고 있지 하지만 이건 모를 거야 스웨드와 섞으면 컬러 마스카라 카메라 넘어 잔머리 보이면 쓱쓱 빗자 라이터를 켜라 불을 붙여라 이게 고데기다 파란내 다크서클 가려볼까? 운명적으로 피부에 밀착 밀착 대충 섞어도 예쁜 크림 섀도우 이것도 대충 섞어보자 크림 치크 시원센터 생각마 크림 쉐딩 크림 치크 크림 치즈 크림 치즈 이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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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